안녕하세요. 조조오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나요? 이번 시간에도 모이해킹이나 치매 대응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해서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진로 강의를 할 때는 개인적인 의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많은 선배들 아니면 또 다른 유튜버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정보들을 얻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제 경험 또 사회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한 분이 다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이해킹이나 취약점 분석들을 하면서 OSCP나 정보보안,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업할 때 좋다고 들었는데 어떤 걸 먼저 준비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은 OSCP 같은 경우에는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펜시와 관련된 그런 자격증입니다. 클리 리눅스 정확하게 말하면 클리 리눅스를 이용해서 모이해킹들을 수행을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잘하는가? 기본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회의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OSCP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해킹 자격증에서는 이제 국내에서는 해킹 자격증이 뭐 이렇게 사기업들이 만든 자격증이 몇 개 있긴 있습니다. 윤리하고 관련된 자격증이 몇 가지 있는데 사실 그건 이제 번외인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외국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내인별로 있었던 것이 CH하고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제 OSP하고 관련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윤리적인 해커 자격증이다. Certificate of Ethical Hacker라고 하면 그 요약이 그 약자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OSCP라고 이렇게 강의들이 있는데 사실 CH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필기 형태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덤프파이 라고 얘기한가요? 그것만 보면 이제 딸 수 있어요. 저도 땄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땄는데 OSCP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모이해킹 실무자일 때 좀 도전을 하고 싶었던 자격증이었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교육들을 좀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 도전을 못했어요. 아무튼 이 말 나온 김에 좀 도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이해킹 쪽에 취업을 할 때는 사실 자격증을 크게 보지는 않아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제 정말로 이제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 있는 기술 요것들이에요. 프로젝트에 적합한 기술들을 이제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거는 뭐 계속적으로 이야기 했지만은 이제 모이해킹과 관련된 웹패킹이나 모바일킹들이 먼저는 우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 보면 이제 기사자격증 한정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고객들이 공공기관 쪽이나 이런 공기업들이죠. 공기업 쪽이나 아니면 특정 기업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격증들을 좀 필수로 이력서 쪽에 투입되는 인력들에 관련된 이력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보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우리가 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 등급이나 아니면 이제 진급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공지를 할 때 이런 자격증들을 이제 필수사항으로 내걸고 하는 곳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있을 때는 따서는 괜찮다.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뭐 학생이면 기사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4학년 정도 그때부터 이제 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다 했는데 저도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 따고 군대를 갈 거야. 저럴 때 군대를 좀 늦게 갔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혜택을 좀 됐습니다. 기사자격증을 따고 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좀 많이 땄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것을 시간이 있을 때 그리고 빨리 딸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좀 따시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빨리 딸 수 있는 것들은 쉽게 딸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더 쉽게 딸 수 있냐 이게 더 쉽게 딸 수 있냐 이게 더 쉽게 딸 수 있냐 라고 하는 것들인데 물론 이제 기사자격증을 했을 때 요거하고 이제 요거를 이제 비교하게 되는데 사실 뭐가 더 쉬울지는 이제 개인적인 거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정보방 기사가 좀 더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실 분들이 있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처리기사 특히 이제 정보처리기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간들에 그 시험 뒤에 실기형, 필기시험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조금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저도 한동안 많이 안 보다가 예전에 한번 잠깐 후배가 공부하는 거 좀 봤는데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워. 뭔가 외우는 게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제가 정보방 기사 같은 경우에도 어렵잖아요. 외울게요. 그래서 딸 수 있을 때 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은 만약 여러분들이 뭔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중이야. 교육을 이제 수강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K실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키시아 이런 데는 있는데 그런 데서 교육을 받을 때는 그 개인 시간이라고 한다는 것을 정말 쪼개야 하는 거잖아요. 뭐 이게 주말이나 근데 쪼개가지고 그래도 그런 쪼갠 시간에서 우리가 기사 자격증을 준비해서 딸 수 있으면 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정말로 내가 이 교육에서 받은 그 교육 그 내용만 가지고도 벅차. 내가 이제 주말에 공부를 꼭 해야 돼. 주말에도 기술 공부를 해야 하는 상태야. 아 상태야. 이렇게 해야. 그러면은 사실 저는 좀 미루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당장 취업에는 완전 필수상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도록. 이번에 저도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몇 명 신입으로 갔는데 다 자격증 없었어요. 기사 자격증이 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꼭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이 교육도 지금 못 따라갈 입장인데 얘네들 준비한다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또 대기업을 준비한다고 해서 영어도 준비하는 거고 그다음에 적성검사인가 뭔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검사한다고 공부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사실 뭐 토익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딱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몇 개월 정도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근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프로젝트에 적합한 이런 기술들 특히 현재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는 그 기술들이 먼저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후에는 이제 여기 안에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게 될 건데 이 프로젝트에 정말로 참여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실 중요한 것은 이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공부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길어요. 여러분들 그 공공 교육기관에서 받는 것들 보면은 뭐 짧으면 4개월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까지 있는 SK실더스 그런 과정 같은 경우에는 막 8개월 막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저것 하면 1년 정도 걸린다는 소리인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강의를 듣다가 앞에 걸 많이 까먹습니다. 뭐 잊어버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할 때 그것들이 또 다시 올라오면서 사실 서로 팀원들하고 부대끼고 밤도 세보고 뭐 뭐 하는 것들에서 크게 성장할 때가 바로 이때란 말이죠. 이때 얼만큼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나는 요거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고 꼭 이런 거에 너무나 집중하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은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 이 친구들 나중에 또 더 저하고 다른 교육기관에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교육기관에서 딱 보더라도 아 쟤는 프로젝트 기관은 뭐 하고 있지? 뭐 다른 거가 있네?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적성검사 뭐 하고 있어요? 나 요즘 이번에 이제 면접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얘가 중요하다고. 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들이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잘하면은 저절로 따라오는 게 면접 기회에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를 너무나 안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보더라도 뭐 앞에 거 어느 정도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이미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위해서 교육기관도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그런 기회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아직 프로젝트 기간도 아닌데 어느 정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그럴 때는 여러분들 따질 때는 따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마음이 편하죠.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들입니다. 의견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취업할 때는 자격증은 별로 그렇겠는데 물론 이제 학력은 학사 자격증이죠. 학사 자격증이죠. 학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필수죠. 요거는 이제 필수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 영상을 보는 중에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나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인데 나는 잘했다. 나는 여러분들 그 뭐 자격증 따가지고 뭐해가지고 취업했다. 근데 그거는 정말로 경외수가 많지 않잖아요. 사실은 허경에서 보고. 그래서 학사는 뭐 필수다. 특히 이제 모의이킹 컨설턴트나 그런 경우에는 이런 데 이제 투입되기 위해서 프로젝트 이력 자체가 학사와 출신이 합니다. 아니면 정말 경력이 훨씬 더 월등히 많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이겠죠. 어떤 게 더 수월한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나중에 이제 금융권 보안 쪽으로 가고 싶은데 준비할 것들이 뭐냐. 앞에 쪽에 이제 그 뭐냐. 그 경력들이 좀 쌓이겠죠. 경력들이 모의이킹을 선택하던 취약증 분석을 하던 뭐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금융권 보안 쪽으로 신입으로 갈 때도 똑같습니다. 신입으로 갈 때도 여러분들이 금융권으로 가고 싶으면 금융권과 관련된 것들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권 보안이라고 해서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기업 쪽으로 갈 때는 키사 쪽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행안부 쪽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쪽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가이드들을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저는 이제 컨설턴트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을 때는 항상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된 것들을 많이 읽어보라고 하죠.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증 분석 가이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베이스로 갈 때 중요한 것이고 어차피 컨설턴트 할 때도 기술적으로 관리 쪽으로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읽어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조를 해도 공부를 안 해요. 강조를 해도 왜 다른 찾고 잡고 시중에 나온 그런 책들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 얘부터 우선은 기반으로 하고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하시라고요. 여기를 이 가이드로 보시면서 나는 여기 나오는 그 내용들이 사실 이 리눅스 명령 같은 경우나 이런 보안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고 실수 어떻게 해야 돼 그랬을 때는 다른 책들을 참고해서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영상에서 많은 책들을 소개하고 아 이거 되게 보세요 라고 하는 게 정말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무슨 홍보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클라우드 관련된 책이던 그 다음에 주유정보통신기반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거 이렇게 방향을 잡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라고 중요하니까요. 모의퀸 같은 경우에도 이 가이드를 보시면 한국인터넷 지노에서 나오는 그 가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인터넷 우리가 홈페이지와 관련된 개발 보안 가이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의퀸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디테일 정보들을 한번 열어보시면 어떻게 모의퀸을 수행하고 어떤 공격 코드를 하는 것도 일부 나옵니다. 정보들이 나와요. 물론 이제 모의퀸이라고 하는 파트 같은 경우 직접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고 취약한 것들을 한번 골라내보고 이런 과정들이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그 가이드 중심으로 실무에서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금융보안원 같은 경우 금융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금융보안원 쪽에 가이드를 보셔야 돼요. 이쪽이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금융권이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 금융권이라고 한다면은 제일 큰 것들은 은행이죠. 우리가 지주회사 우리 지주 같은 경우 KB 지주 같은 경우 신한지주 같은 경우 다 보면은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순서는 다 다르죠. 순서는 다 다른데 은행도 있고 그 다음에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이 있고 증권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증권이 한 두 번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둘이 보험이 큰 데가 있고 카드가 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문은 저축은행들도 있고 여러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그 금융권과 관련된 요런 것들은 우리가 회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금융회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회원들을 이제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컨설팅도 해주고 가이드들도 이 회원비로 의해서 유지하고 있는 데가 바로 금융보안원이에요. 그래서 금융이 그 다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이렇게 이렇게 대고 있죠. 단계적으로요. 그래서 금융보안원 쪽에서 모든 그런 컨설팅 같은 경우나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점검하는 것들 감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이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가이드가 나오는데 이 가이드 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뭐 보안 가이드 여러 가지 거버넌스 가이드와 관련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 쪽에서 중요하게 열린 것이 여러분들 ISMP 임진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주유정보통신기반 시설도 ISMP 인증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 한국인터넷진흥원 쪽에서 나오는 것들도 ISMP 인증 신사원이라고 별도의 페이지로 아니면 홈페이지로 있어요. 거기 보면 ISMP 인증 기준 점검 항목이라고 있는데 금융보안원도 본명이 있어요. 뭐가 좀 다르냐? 여기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이쪽에 보시면은 점검 항목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우리가 만든 거하고 차이 봤더니 더 많다. 많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 기준으로 나와있는 그 점검에서 플러스 됩니다. 어떤 게 플러스가 되냐? 금융과 관련된 금융감독 규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거나 규정과 관련된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이드 보안 활동을 할 것들이 더 많아요. 적지 않아.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들어가면은 감사와 관련된 특정한 테마들 우리가 테마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말 주관합니다. 테마검사 한번 받으면은 정말 혼이 다 빠지는데 이런 테마검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특정한 어떤 트렌드하게 발생하는 그런 보안 쪽이 있어요. 꼭 그거를 점검을 해야 하는 건데 이것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잘 되고 있는가. 그래서 그냥 빡세요. 생각보다 빡셉니다. 그래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제일 먼저 적용되는 것이 금융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점검 항목들도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이킹을 할 때나 아니면 컨설팅을 할 때도 여기 기준으로 해요. 점검 항목들을 보면은 모바일 같은 경우나 웹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 기준으로 해서 맞춰가지고 가이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금융과 관련된 것들을 나중에 준비하시면 뭐예요? 이쪽은 당연히요. 금융 보안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를 보셔야죠. 이걸 보시고 잡아야죠. 물론 여기도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보셨는데 물론 예측이죠. 예측과 관련된 가이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이드들을 보시다 보면은 평소에 이런 활동들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딱 나오잖아요. 클라우딩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정말 개정되고 정말 현재 우리가 점점점점 뭔가 나오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망분리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예전부터 있는데 예외적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구나. 사기업과 뭔가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 후에는 여러분들이 뭐 예킹이든 뭐든 컨설팅이든 경력들을 쌓으면서 이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준비를 해 나가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영상이 좀 길어지는데 이거 좀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제공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예킹 직무로 유명한 한국 기업들이 어디냐? 보안 부르시고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 유용하기보다는 잘하고 있어요. 잘합니다. 우리 회사도 모예킹을 수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육만 하는 게 아니야. 교육만 하는 게 아닌데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모예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지정 컨설팅 업체 지정 컨설팅 업체들이 있죠. 영어로 그 유명한 회사들 있잖아요. 롯데정보통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K실더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글로시큐리티도 있고 여러 그런 지정 컨설팅 업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름이 좀 바뀌어가지고 전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라고 우리가 이제 지정 컨설팅 업체죠. 지정 컨설팅 업체라고 많이 이야기 하긴 했는데 이렇게 요런 업체들이 있어요. 요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모예킹 쪽을 담당하는 팀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만큼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모예킹 나오면 유명한 곳이 또 하나 있죠. 몇 개 외에 버티오리라고 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사실 티오리 같은 경우에는 모예킹만 수행하지는 않죠. 하지만은 굉장히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정말 개인적으로 아 돈사백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기업들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정 컨설팅 업체라고 하는 저는 이제 지정 컨설팅 업체가 자꾸 단어들이 거기 계죠. 그래서 한 번 더 전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쪽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여기는 이제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정 그런 전보보호 전문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혜택들이 뭐죠. 혜택이라 보다는 아무튼 이게 갈 수 있는 업체들이 고객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같은 경우 그런 데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업체들만 이제 자격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금융권 이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정 컨설팅 업체 쪽에서 점검을 하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완전히 가액 필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업 안에서 이제 점검들을 받아야 하는 거죠. 컨설팅을 받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나중에 작은 업체 쪽으로 간다. 만약 여기 업체 아니고 다른 업체 쪽으로 간다면은 물론 그 업체 쪽에서도 특정 어떠한 그런 서비스 중심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 부분에 잠깐 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작은 그런 모이헤킹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회사도 그렇잖아. 저희 회사도 모이헤킹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것들은 이제 일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하냐 안 하냐 이제 우리가 정하겠지만은 만약 우리가 자동차 해킹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특화되어 있어 이런 업체들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IoT 해킹에 대해서 뭔가 특화되어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 쪽으로 중점적으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보면은 보통 요 쪽 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쪽 업체에서 또 이렇게 일을 줘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웹하고 모바일 쪽이나 이런 하다가 요 쪽으로 조금씩 몇 번 상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보시면서 그 업체들이 뭐를 하고 있는가 뭐를 중점적으로 하는가 그런 것들 정보들을 얻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아 이게 되게 유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것이지 뭔가 특정 업체들이 뭐가 잘한다 그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모이헤킹 같은 경우는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인력마다 그 능력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한 분야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되게 유명한 곳에서는 프로젝트를 그쪽으로 좀 많이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명한 업체라고 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더 많은 경험들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게 아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 컨설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더 큰 기업의 고객들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들 더 많은 게 대기업 같은 거는 삼성전자, LG전자,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고 어떤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 그런 쪽에다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했냐 안 했냐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수행하는 부분들이나 그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은 되게 좋잖아요. 우리가 공공기업이라고 하면 마사이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기 국민연금도 있을 거고 이런 큰, 굉장히 큰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면은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기업에서 하는 그런 기회하고 이런 전문 서비스 기업 쪽에서 종사를 했어야 하고 그런 기회들이 나는 갭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기회가 되면은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경력을 좀 쌓으시면은 좋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대기업이나 이제 금융권 쪽으로 이미 많이 수행을 해본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직할 때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쪽 업체 쪽에서 선택을 해보시면은 좋다라고 저는 좀 이렇게 가이드를 좀 해주고 싶어요. 제 경험상 저도 그렇게 커리어를 좀 많이 쌓은 편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이지만은 제가 영상을 좀 잘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문들이 있으면은 언제나 남겨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